편리와 풍요를 자랑하는 21세기 현대사회 사실 이 편리함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바로 98년 역사를 자랑하는 삼시가문 덕분이지 그리고 삼시가문의 에이스 나 삼양 삼시가문의 정신을 이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자 오늘도 비밀리의 지구를 지키러 떠나볼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쓸까? 전방의 2시 방향!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남자 배견! 폴리카보네티로 활용한 스마트폰 액정 삼양의 화학기술로 플라스틱 내구성을 높여 스마트폰 찍히기 성공! 숙취에 괴로워하는 직장인과 배고픈 다이어트 발견! 내가 나설 자리군! 대한민국 대표 숙취의 소재 Q1 상쾌환! 팔로리가 10분의 1 Q1 알룰로스 삼양 식품기술로 숙취해소와 건강한 식생활 지키기 완료! 삼양 기술이 담긴 차량 내장제를 제공하여 편리한 차량 운행 완료! 삼양의 친환경 무균 패키징 기술로 안전하게 갈증 해소! 상암제와 의학제품 등 삼양의 의학기술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 나 삼양!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냈다! 앞으로도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할 것이다!